Q.미나리아의 우연 팀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이나비와 성경대가 경기를 잘 맞췄는데 첫 경기를 하신 분들도 소감이 어떠신지? 대표님 저희 너무 반을 준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고요. 그 결과가 오늘의 이길 3명대의 결과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고생했던 팀원들에게 한마디 해주겠어요? 우리 베리 다 진짜 열심히 고생했고 이런 사람이 많았는데 다들 참여해주려고 해도 너무 고팠고 진짜로 우리 마지막 3학년이 내 동기들에게 너무 고맙고 다 사랑해! 팀원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느껴지네요. 그러면 팀원들과 함께 꾸려나갈 다음 경기에 대한 각오 한마디만 주십시오. 저희는 우주의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1, 2, 3, 2, 3, 2, 4, 5, 5, 6, 7, 8, 9, 9, 9, 10, 10, 10, 10, 12, 4, 5. 중iyet생 여러분도 Woah Richards 멤버로